자 드디어 이번에 저희 첫 시작 저의 류디와 함께 춤을의 첫 엄청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 번 박수! 박수! 안녕하세요 엑스의 시우민입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시우민 EXO 오케이 시우민 형님은 이제 저희 명예단장님이십니다 아 그렇죠 오스페셜스의 명예단장 제가 EXO 콘서트를 3년 전에 했나요? 3년 전이요? 3년 전 아닌가요? 저기요 저 이제 저녁한.. 근데 인연이 있었어요 아 4년 전? 4년 전에 제가 EXO 콘서트를 할 때 이제 민석이 형의 솔로 댄스 브레이크를 짜게 되면서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민석이 형이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 명예단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분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요 이게 어떤 콘텐츠예요?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나 그리고 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 지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 춤을 잘 추게 만들어 드린다거나 그리고 그들에 맞는 안무를 짜준다거나 춤에 대한 꿀팁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안무가라는 것은 이런 직업이고 춤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첫 화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어요 형님을 위해서 제가 블라인드맨이라는 곡의 안무를 짰습니다 네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럼요 원래 이제 제가 뭘 기획을 했냐면 형님이 이제 원래 에너지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쵸 저는 약간 에너지로 승부고 네 그쵸 무대에 에너지 텐션 파워 이런 걸로 이제 일가견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팬분들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모습을? 좀 뭔가 스무스하면서 살짝 다른 느낌 형님이 그동안 보여주시지 않았던 느낌 아 스무스하면서 차분한 느낌으로 그쵸 그걸 안무에도 우겨내려고 했어요 아 이거 처음 하는 장르다 제가 형님을 무조건 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? 만들려주세요 난 좋아요 만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팀자분들께 하나만 전달하고 가도 괜찮을까요? 어 예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석이 형은 아마 다 되어 계실 거예요 다 되어 계신데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 컨텐츠의 중요한 거 춤에 대해서 팁 같은 거를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! 시선 정리가 있습니다 시선 정리? 톡톡 그렇죠 춤을 출 때 예를 들면 촥촥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요렇게 하냐 요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다 달라집니다 이거는 시선이 아니지 않아요? 이거는 고개 아니에요 그러면? 아 그쵸 그거를 살짝 시선 정리라고 표현해요 아 그걸 시선 정리라고 표현해요 네 시선 정리라고 표현해요 고개 정리 아니에요? 아 그쵸 고개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방향 전환 방향 전환 춤은 이제 그런 입체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틀어주는 거보다는 요렇게 틀어주는 게 그렇죠 요렇게 틀어주는 게 훨씬 춤이 더 돋보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슴 롤링이죠 이 롤링은 가장 중요하다 롤링 그렇죠 롤링을 연습하실 때는 앞, 옆, 뒤, 옆, 앞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롤링으로 돌리시는 거 네 춤을 처음 추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형님은 연습생 때 이거 배우셨나요? 그렇죠 맨날 형 근데 연습생 때 되게 오래 하셨죠? 아니요 그렇게 오래는 안 했어요 3년 반 정도 했죠 3년 반이면 엄청 오래 하셨네요 아니 저보다 위기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스텝 이때 이 무릎이 반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네 가지 고개 정리, 몸 방향 전환, 가슴 아이솔레이션 그 다음에 무릎 밴딩 이게 되게 중요하다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릎 밴딩 아 예스 아 밴딩 오케이 형님 이렇게 진짜 엄청나시네요 조각 비춰가 줘도 오늘도 그 가스레인지도 하셨어요 가스레인지도 가스레인지도 아 전자레인지 저기 제가 가스레인지를 왜 사줘요 네 자 이제 드디어 한번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형님 워낙 습득력이 빠르시니까 최대한 빨리 배우고 네 구성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렛츠 기릿 처음에 형님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시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네 손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 다리를 들면서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킵을 한번 주십니다 킵 네 킵을 한번 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몸을 들 때 오른손 왼손이 골반 쪽에 들렸다가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 네 그 다음에 왼발 나가면서 롤 감아서 바로 치시면 됩니다 치고 네 치고 고개 살짝 들게요 차 예스 그 다음에 바로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인 아웃 인 아웃 형 완벽하신데요 붐 할 때 여기서 몸이 붐 가슴으로 이렇게 쫙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왼발 오른발 왼발 왼손 오른손 이어서 해보면 베이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엔 아웃 그 다음에 뭐 제스처 같은 거 하려고 예스 지 지 지 지 한 다음에 뒤꿈치 네 양발을 떼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스텝은 살짝 크 크 크 크 근데 몸 방향 전환이 여기서 나옵니다 몸 방향 전환하고 방향 전환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도 리듬 두 번 탈 건데 다운으로 밸런스 눌러주실 거예요 밸런스 네 이때 몸이 훅 훅 훅 그렇죠 이때도 몸 방향 전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나이스 역시 엑소라서 빠르십니다 아 잠시만 이거 킥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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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킥킥킥 킥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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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꿍 카드 착 타라란 차 네 그 다음에 고개 싹 써주시고 싹 손 풀어주시고 여기서 바로 슥 넘어가는데 두 번 섹시하게 이거 어려워요 아 여기서 가슴이 살짝 조금만 저기로 더 가르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안무 한 번 해보면 이때 시선은 살짝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잖아 여기서 고개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약간 건방지네요 나이스 그 다음에 살짝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킥킥 네 몸은 살짝 뒤로 쓱쓱 요 까비 오케이 기억이 안 나요 기 좋을 것 같아요 네x2 여기서 슥 나이스 역시 잡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잡을 게 없어요 이동해서 그냥 cavk 잡아주시면 돼요 프리하게 시시자 그다음에 비티면서 톤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하자 닌자 어색신 여기서 다시 시시자 닌자 어색신 고개를 빡 들어주세요. 이것만 빠르게 가능할까요?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깨를 이렇게 가격하신다고 하세요. 그렇죠. 어깨를 이렇게 가격하신다고 하세요. 치고 그래서 근데 살짝 여기 다리를 눌러서 치실 거예요. 눌러서? 그 다음에 돌고 돌고 뒤꿈치 뒤꿈치 몸을 틀어주신 다음에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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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형님. 한 반 했어요? 어. 베이스 베이스 여기 살짝 잠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잠거라. 랩트 라이트 랩트 라이트 그대로 다리 돌려서 치자마자 고개 쓰시면서 웨이브 두 번 그 다음에 이동 둘 셋 하시고 네?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나가시면 다섯 여섯 이제 안무를 다 배우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서 이제 막 할 것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아니라 뭐 사실 아니에요. 둘이 춘다. 둘이 춘다.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어디든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갈락 감사합니다.